백승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조사 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사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승하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승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 제출 관련 업무와 박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백승하 의원은 서희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